요한계시록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계속 22장까지 있는데 지금 보면 딱 반절 오늘 그 분량으로 보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네요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쉽다 1장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게시를 받아서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런 주님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허리에는 금띠를 두르고 머리는 하얗고 눈에서는 불꽃 같고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고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라는 그런 것 그리고 일곱 금초대가 있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주님이 붙들고 있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교회 사정을 그 편지를 받아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놀랬을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주님께서 다 정말 밝히 알고 계시구나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이 어디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다가 주님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이 여기 아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어디서 섬에 가서 유배되어 있다 거기서 게시를 받아가지고 보냈는데 우리 상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놀라겠어요 그런데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마지막 대회와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그런 일인데 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이었습니다 첫째 인을 때니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때니까 붉은 말 또 셋째는 검정말 넷째는 청황색말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탄혼을 하고 여섯 번째 인을 때니까 온 우주적인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은 잠깐 이제 어떤 공관적인 그런 부분이 14만 4천 명의 인을 치고 또 그 환란 가운데서 큰 이놈 입은 무리가 나오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일곱째 인을 때니까 그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첫째 나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불과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땅을 3분의 1을 불살라버렸어요 땅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는 풀의 3분의 1을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재앙이 첫째 나팔을 부니까 나팔 재앙에서 둘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바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거기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3분의 1이 다 죽임을, 떼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다에 그 운행하는 배들이 3분의 1이 다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바다에서의 재앙이 맺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물들, 강 이런 데 이제 3분의 1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게 쑥이 돼가지고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이걸 먹는 사람은 죽는 이런 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이제 오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14제를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랬죠 둘째 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나팔 재앙은 몇 번째 화라고요? 셋째 화라고 그러면 첫 번째 화가 뭔가? 그러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록 8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므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고 났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므로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이게 화였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었는데 더 무서운 화가 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무서운 3개이고 화 지금도 새 천사가 불 화, 화,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거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세를 받았더라 이제 여기 보면 뭐냐면 첫 번째 화가 뭐냐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거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아볼로온이라고도 하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지옥의 임금 마귀가 무적행의 열세를 가지고 와서 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연기가 막 확 나더니 황충 같은 이상한 괴물들이 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어나와서 가서 정갈의 꼬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쏴버리니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다섯 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만 입맞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서 다 해야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째 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째 화는 뭐냐 거기 게시록 9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죠 지금 첫째 화가 뭐라고요? 다섯째 나팔재앙이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쏘는 이걸 황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에는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것인데 그 악령이 나와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다섯째 나팔을 불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봤죠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한테 어마어마한 시달림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기도 하고 점쟁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돼도 얼마나 귀신한테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귀신은요 사람을 그야말로 말라죽여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달 동안 그때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쏴버린다고 했는데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이게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그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첫째 화예요 둘째 화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이제 12절 다시 보여줘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 다음이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리니 하나님 앞 금재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프라데스의 결바가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프라데스 강에 내 천사가 바람을 결바하고 있던 내 천사가 딱 풀어놓으라고 하니까 풀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군대를 2억 명을 끌고 온다겠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아마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게 뭐냐면 바로 둘째 하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는 그러니까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고 이걸 구별한 것은 뭐냐면 이 첫째부터 넷째도 굉장한 재앙이지만 화지만 이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그 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섯째를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셋째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화 일곱째 나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거기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니 여기 보면 일곱째 전사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면 이건 선포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이 제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앙의 왕으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하는 그런 선포인 겁니다 선포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오시는 때가 아주 임박하게 된 거예요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황금과 유황과 몰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쳐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초림처럼 초라한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함께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주님이 제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기에 무슨 일을 하실지 왕으로 그분이 세세토로 여러분 이 세상에 왕들이 있지만 세세토로 왕 노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세토로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게시옥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보니까 주님의 보호자 앞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24장로가 있다겠죠 24장로는 구약의 대표들 12명과 신약의 보통 12사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명의 대표하는 사람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 거룩하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충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로 왕 노란 사람이다 이런 큰 음성이 들리니까 보호자 앞에 앉아있던 그 24장로들이 앉아있던 보호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드리는 자세를 보면 지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24장로가 내려와서 땅에다 얼굴을 대 무릎을 꿇고 땅에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에베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에베드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에베드리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 문자 보내고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를 잘 들이느냐 못 들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인은 에베를 잘 못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에베를 잘 들었어 그럼 성경에 보면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보면 첫째 하나님께 올바른 에베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있잖아요 아니 구원받던 사람들이 에베드린 자세가 보면 엉망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에베드리는 자세부터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갖다 해봐요 대통령 앞에서 내가 핸드폰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에베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허튼 짓하고 이러면서 에베드리면 그게 에베가 연락이 되겠어요? 에베가 연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에베드린 것은 그 재물을 드릴 때도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거 최상의 거 첫 열매 가장 좋은 거 항상 이런 것만 드려야죠 눈먼 거 병든 거 그 온전하지 못한 거 이런 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에베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좋은 것은 지네들이 먹고 안 좋은 것은 에베드린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찾아오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겠죠 그럼 뭘 가지고 그런 거예요? 에베드린 거 보고 그랬잖아요 24장노가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딱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에베드린 자세가 바르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그런데 에베드릴 때 에베를 막 보면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런 거 저런 걸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집사님이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에베드릴 때 보면 엉망으로 에베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24장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다시 도다 아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경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 해라 그랬잖아요 에베는 말할 것도 없고 찬송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기도의 찬송 다 좋지만은 먼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성호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찬양 이런 경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24장로가 보면 감사하옵나니 감사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에베드리고 이런 찬송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너무 감사가 부족해 감사는 하나라고 하면 구하는 것은 한 열 가지나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계해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맨날 달라고만 해 감사하지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고 싶은 마음 없죠 그런데 달라고 안 하고 맨날 부모님이 100%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더 주고 싶고 또 축복해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헌금할 때 11조만 드리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고 그게 제가 성경에서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감사한 걸 모르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임하고 나서 그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어때요 항상 우리가 11조는 의무잖아요 11조만 하지 말고 금액이 많고 저금을 떠나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세요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또 감사하고 우리가 소원 있을 때도 먼저 감사의 문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네 지금 24장로가 첫 번째 경배를 하는데 경배하는 자세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 경배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감사험난이 그랬죠 두 번째 다시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이러네 감사험난이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누가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 세상에 와서 왕노라 하실 그분은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이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시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셔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라 하시도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여기 보면 거기 앞에 놔두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그랬죠 이제 주님이 일곱째 나팔은 선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로 왕노라 다리로다 그런 선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면 이 일곱째 나팔은요 이 일곱째 나팔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일곱 대접재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 이런 일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니 신이시여 오셔서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라 하시려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랬죠 이방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후 3년 반에는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저 그리스도가 지배를 해요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삼으시고 천연한국을 이루어서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이 땅의 임금인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아마게또니라는 곳으로 온 세계 군대를 모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하고 거기서 싸우는 이방들이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게또 전쟁 이걸 통해서 온 세계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봐보세요 계속 주의 진노가 내려 주님의 진노가 막 쏟아져버리죠 주님 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뭐를 한다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제 보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석 9장 2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전에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겠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어디로 가요 흐로가 그런데 영혼은 안 죽는다 했잖아요 영혼 불멸설 그런데 이제 여화의 증인 같은 이런 안식일교 이런 이단들은 뭐냐면 영혼 소멸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화의 증인들만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천년 안국이 지나면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린다겠죠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우리는 영혼은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화의 증인들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하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죽는데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신자가 죽었을 때 불신자가 죽었을 때 다르죠? 신자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그러죠? 그런데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부자 한 곳 나사로 가죽는데 부자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랬으니까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런데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음부 낙원은 안식과 희락의 장소요 그런데 음부는 뭐입니까? 고통의 장소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겠습니까? 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데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뭐가 보여? 낙원이 보여 낙원이 보이는데 낙원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찌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했죠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의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 낙원에 가 있다가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제림할 때 제림할 때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 예수님 제림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예수님 제림할 때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 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 주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제림하시면 여기서 주님이 제림하시면 뭐예요? 지상에 뭐를 이루어요? 천년 왕국 그래가지고 여기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려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 천국으로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사실 어디 가요? 낙원에 가 정확히 말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서 머무른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제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돼가지고 천년 한 동안 여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아예 없어져 버릴 때 천국이 내려오는데 그 천국으로 가서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자 불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부에 가서 지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제림할 때 부활을 못해요 뭐가 지날 때까지? 천년 후 안국이 지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계속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 천년 후 안국이 지나면 주님이 이제 둘째 부활이라는 걸 해요 둘째 부활 그때 이제 천년 후에 부활이 있어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디로 가냐? 백보자 하나님의 흰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 가요? 불못이라고 하면 어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여기가 지옥이에요 영원히 여기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심판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합니다 아멘? 물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뭐 일곱 대접장으로 죽고 또 넷째 인터였을 때 그때도 뭐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죠 7년 한란 동안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재림하면 그때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전한국 지난 다음에 다 살아나요 이때 부활해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들이 다 가서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막이라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여기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거기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서는 지금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은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걸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 걸 믿어야 된다겠죠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 경유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건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이 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분을 존중이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 못 부으신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과 사랑과 최고의 영광을 돌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제 장롱이라든가 신앙 고백이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첫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하려고?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의 상주심에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그걸 먼저 보겠어요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사람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 하나님 앞에 있는 뭐에 기록해놔요? 기념책 생명책에 기념책에 여러분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이건 신앙이 가짜야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호를 경유하는 자들을 그 이름을 기념책에 바로 여러분 그 생명책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놓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히 거기다 기록해놨다 했잖아요 아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계속 경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공유로운 의로운 해 태양 치료의 광선을 반하여서 의로운 해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떠올라서 치료에 뭐를 비춘다고요? 광선을 비춰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병든 사람을 고쳐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걸 전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막 고쳐주세요 나이와는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3분의 2가 뭡니까? 치료의 사역이었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진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에 맞은 공로로 누구든지 병고침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래서 고쳐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경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류를 베푸시는 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지며 여호가에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환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건져주신다고 주를 경애하는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또 보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다 부자되고 싶잖아요 재물이 풍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해야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그에게 영광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면 장수하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경애해야 돼요 아메 하나님이 오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게 안 좋죠 그런데 건강이 오래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뭐를? 영원히 복을 받기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18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종선자들과 성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첫째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아 진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아니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뭘 바라보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그런다겠죠 상급을 안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반드시 우리가 뭘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 바라보고 사도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라보고 하니까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달려가고 끝내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 천국 예수 믿고 이제 구호가 천국 간다 이걸 목표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주님 나라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건 잠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경애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9절 말씀 다시 봐요 지금 사도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원래는 세 번이었는데 한 번은 없어지고 지금 두 번째 된 거예요 후서라고 하는데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거예요 내가 살든지 떠나든지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았을 때 그냥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뿅확하게 이걸 하는지를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몰라 얼마나 중요한 다른 데서 지금 이걸 잘 들어보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딱 정립이 된 사람들이 드물어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무슨 심판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요 여기 지금 흰보좌, 백보좌 심판이라는 게 있죠? 백보좌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 흰보좌, 백보좌 심판대는 이게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냐 안 됐냐? 생명체계 그래서 생명체계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고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백보좌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제림하시면 지상 제림하면 주님 앞에 가서 뭘 받냐? 이것하고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가서 여기서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상급을 주고 상급을 못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보 24장, 25장에 보면 제림장이라고 하는데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겨줬어요 그런데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거기서 계산을 다 맞춰봐요 이게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겼다는 거고 먼 나라에 갔다는 거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이런 걸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했다? 제림하셨다는 거예요 마태우 24장, 25장은 제림장이니까 제림을 하시면 종들을 불러서 야, 다섯 달란트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두 달란트 받는데 너 어떻게 했어? 한 달란트 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런데 그때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주의 종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또 가서 장사해가지고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우리 노효중 자매를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을 이룰게 다시 말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고 칭찬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두 달란트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는 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 당신은 모으지 않는데 해치고 이래서 내가 땅속에다 그걸 묻어뒀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로 받을 건데 네가 이걸 땅속에 묻어놓은 이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열 달란트 간자에게 주고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놈을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면 주님 오시면 잘한 자에게는 뭐를 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줘 멸류관을 줘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런데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았으니까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모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철장에 갇혀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유명한 목사님이 철장에 갇혀 있지? 해가지고 주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종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 쫓아내서 거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은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상을 받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낮에 자세히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잠시 시들어져요 떨어져 하늘나라는 영광은 영원한 거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얻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 이걸 모르고 성도들이 그냥 뭐 어떻게 있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면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저도 매를 많이 맞아야 되죠 마태국 입사장에 보면 종들도 그래요 주인이 더디오리라의 술 친구들로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자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주인이 그 어미 때리고 바깥 어두운 데는 내가 쫓인다고 주의 종들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주인이 올 걸 알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종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일하게 나태하게 목회하지 마라 사회하지 마라 이런 경고예요 세상 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어울리다가는 내가 오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은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전적인 은혜로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영광은 멸류관은 구원 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겸배하고 이렇게 살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 잘해야 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련이다 그랬죠 주님이 오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멸망을 시킨대요 이제 재림하시면 그게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세상의 왕놀이라고 하고 있다겠어요? 저크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겠죠 후 3년 반은 다음 주부터 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13장에 가면 또 육륜 변화하고 이게 진짜 흥미진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크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저크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나중에 나온 짐승이 뿔이 달려있어요 양처럼 생기는데 뿔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 저크리스도를 위해 먼저 나온 짐승인 저크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가고 말하게 하고 666표를 만들어가고 이걸 안 받는 사람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다 몇이 있는 죽이고 이런 일을 한 게 이제 거짓 선지예요 그 다음에 이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을 따르는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땅을 망하게 하는 저크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멸망을 시켜요 그래 주님 오시면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 갑니까? 바로 이 따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때 이 백보자 심판대까지 안 가고 저크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지옥으로 가고 그때 여기가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죠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이 마귀는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가둬는다고 했죠 천년한국 지날 때 그래야 약간 불어나 이제 그럼 또 천년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시험한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주님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악이 있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성전이 있지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 성전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뭐를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다위덱의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성전 설계도를 줬어요 성전 설계도 그리고 이제 다위덱이 준 것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모세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설계도 보여준 대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환상 가운데 딱 하늘이 열려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요? 성전이 딱 열려 근데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광야에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 언약계가 있어요 법계라고도 하고 언약계 혹은 이걸 법계라고도 그래요 아니면 여호와이 괴 여호와이 괴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식계명 돌판으로 만든 식계명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음식을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란지팡이 쌍란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계는 뭐냐 언약계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계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상징해 그러면 이 안에 언약계 안에 식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이 있으면 지성소 안에가 언약계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야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식계명 만나 아론의 쌍란지팡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이 식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뭐가 되어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에서 만나를 먹은 너희는 죽었거니와 나는 이 세상에 온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나를 먹느냐 내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란지팡이는 뭐를 상징하냐 부활을 상징해 죽은 것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언약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죽은 약하면 삶을 부활하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바로 언약계가 쫙 보여 성전이 열리면서 그것은 열렸다 언약계가 보인다 이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메 다시 19절 보겠어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위험과 어미하심 그걸 의미하기도 신해산에 강요할 때 막 번개가 쳤잖아요 우려 소리가 났잖아요 또 허립산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려하지 이건 번개라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려와 지진과 우박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주님이 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진노가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게 이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 매우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수 있는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 하라겠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베드로 전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메어가지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금방 오실 건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지할 수 있도록 기름 등불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밀어낸 다섯 처녀인데 이 다 처녀들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만나 혼이 한 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등불 신앙의 기름 등불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바로 주님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니까 뭐래 감사합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계신 주님 이제 그분이 오셔서 세세토록 살아서 왕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를 이제 자기 나라 삼으시고 근데 그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어요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오늘 내가 주님 오셔도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면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럼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직 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고 나면 더 이상 구원 받을 기회가 없고 뭐 666시대 되면요 그 이제 666시대 지난 다음에 주는 오시지만 666시대 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뭐를 받더라 표를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받아 무조건 100% 받아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무서워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사나 표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은 가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사냐고 목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까 아무것도 없나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제 나 오늘 나 영혼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때 사렙타의 과부의 통에 그 뭐가 안 떨어졌어요 가루가 그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우리 집사람도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이제 좀 들으니까 그때 아 여보 우리 애 하나만 낳자고 그래요 왜 하나만 낳아 그랬더니 아니 뭐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애가 우위도 못 사고 그래가지고 뭐 키우고 뭐 하는데 그때 금방 올 줄 알았던가 나한테 막 울면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시험이 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야 그렇죠?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주님 오시면 주의 종들과 그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름을 경애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상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메 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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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